지금 옆자리에 새로운 얼굴이 앉아 있으시죠 오늘의 메인 게스트입니다 옥소폴리틱스의 한국대표를 맡고 계시는 고승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카메라 어디 보면 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은 고급스러운 경제 방송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정치 관련 프로그램만 나왔었는데 오 이러한 좀 새로운 이슈 새로운 분들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태아 천우님이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치가 후죠 누굴 만났다나 그러니까요 JJ크립토라이브 플러스는 고급져요 원래 정치보다 경제가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제까지 이제 후진 여의도에 좀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배우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 고승혁 대표님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어요 고의물 지금 옥소폴리티스라고 하는 플랫폼도 그런 정치 의견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오늘 이제 고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정치와 경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국회는 예산 결정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예산이 원래는 이제 법정 시한이 있어요 통과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제가 10년 동안 국회에 출입하면서 단 한 번 딱 한 번 있었나 아무튼 예산이 법정 시한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민주당을 늘리자고 하는데 경제 이슈 관련해서는 R&D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R&D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에서 이런 기술은 개발을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합시다 뭐 이런 건데 그게 뭐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아주 중장기적인 과제도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블록체인도 그런 R&D 예산을 배정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삭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R&D 예산이 삭감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막 다른 뉴스에서 많이 다루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 R&D 예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통과가 되느냐 그게 그 프로세스가 어떤지 알아야 뭐가 잘못된지를 우리가 짚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부처에서 많이 올려요 부처에서 올리기 시작하면 그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정부가 내놓으면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국회에서는 증액은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삭감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줄이는 얘기를 많이 하고 늘리는 거는 이제 소위원회나 이제 다른 채널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겪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요 근데 전 정부 지우기가 메인 핵심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R&D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이만큼 줄여와서 줄여온 거를 지금 국회에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늘리려면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는 늘릴 수가 없고 처음 이 예산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결정한 다음에 늘리거나 안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종의 가안을 내놨는데 가안이 있죠 그 가안에서 R&D가 많이 줄어 있으니까 민주당은 다섯 가지 야당인 민주당은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늘려서 갖고 와라 그러는 거고 여당도 일부에서는 야 조금 늘려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이 경제 전문가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야당은 야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화 투사분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전문가들이 여당이 많아요 근데 여당에서도 특히 이제 과학계에 있는 분들 뭐 대표적으로 안철수 대표도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기초 예산 기초 과학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이 없으면 연구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기초 과학은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진보나 보수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왜 줄인 거야 근데 그러면 이거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번에 부동산 감세라든가 고금리로 인한 문제 때문에 이제 서민들한테 코로나 지원금에 준 거 안 받기로 했잖아요 이런 결정들 때문에 세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세수 부족하다고 엄청 욕했는데 사실 근래에 이제 이명박 이후로 모든 정부 중에 세수가 가장 부족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세금을 좀 거두면 안 돼요? 네 좀 이상한 얘기지만 세금을 거두면 세금 부담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R&D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 자체가 이제 부자 감세를 목표로 했고 실제로 그거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로 했고 세금을 줄인 상황에서 그러면 세금이 없는데 어느 파트부터 줄여야 되느냐 근데 총선이잖아요 총선인데 복지 예산, 주거 예산 이런 거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과학자들 표는 표가 아닌가? 과학자들은 숫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정치권에는 엄청 심플한 얘기가 조직화된 소주의 목소리가 많은 다수의 목소리보다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단체들이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요구한 단체들이 과학단체 중에 센 데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표를 보고 이거를 결정한다는 건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 같은 거죠 이런 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제도를 바꾸겠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시간에 이거 잘했다 근데 이제 제도를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전까지는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주식 참여자들이 한 13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가상자산 쪽에 있으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한 번이라도 암호화폐를 사거나 팔거나 뭐 계좌를 만들거나 이런 분들은 비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천만 명 정도가 돼요 요새 거의 다 하죠 공식 통계가 600만 명이 넘거든요 네 네 FIU에서 이제 그런 통계를 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천만 명 중에 20대에서 40대인 분들이 80%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금이 나오면 행복한데 뭐하러 코인하고 주식을 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돈 나올 구석 없는 사람들이 지금 코인을 많이 하고 제가 답답한 게 주식하는 1300만 명은 그런 이제 연금 수혜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젊은 뭐 그 계층들이 주식을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인하고 싶으면 안 되죠 그쪽을 위해서 뭐 그 공매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예 제가 볼 때는 가상자산의 80%가 20대에서 40대면 그렇죠 천만 명으로 잡으면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네 네 800만 명의 표를 끌어들려면 가상자산의 프렌들리한 정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인데 이 법은 제가 볼 때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 라고 좀 코인을 상장하고 상장 폐지하고 어떻게 이런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이 법에는 그럼 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내년 7월 달에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법의 관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고 뭐 금감원에서 이거와 관련된 무슨 조사국도 만든다 그러고 뭐 이러는 상태이긴 해요 그런데 업법을 이런 그 산업 자체를 부흥시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법은 우리 지금 의회나 이런 시스템을 보면 누가 나서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스케줄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공약을 다 발표했어요 둘 다 이제 가상자산을 조금 부흥시키겠다 그때 이제 NFT 관련해서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갑자기 두 당 모두 바뀌었습니다 두 당 모두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된다 누가 피해를 입을지도 못한다 특히 김남국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김남국 때 엄청 심했어요 김남국이 그걸 하니까 김남국을 공격해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상자산? 어 이거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네? 때려잡아야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양당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철학이 없고 그냥 흘러가는 시류를 보고 뭐가 더 표가 될까 하고 움직이니까 양당 모두 똑같은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막 갑자기 NFT가 뜰 때는 둘 다 완화하겠다 갑자기 루나 테라 사태 터지니까 갑자기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두 당 모두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정말 좀 뼈때리는 느낌이 드는 게 두 당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철학이 없어 생각이 없다는 부분 정말 공간이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뭔지 알아야 철학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 되지!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80년대에는 45고 막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치했잖아요 요새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판교에 있죠 아 IT? 아니 근데 IT 출신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저희 마이크가 지금 성능이 좋아서 이렇게 이기면 안 돼 흥분하더라도 흥분하더라도 자기 몸을 두들겨 너무 화가 나죠 아니 IT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아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일종의 메인스트림이 아니죠 정책적 결정권자들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뽑을 때 구색 맞추기로 들어오는 아니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의사이면서 한글과 컴퓨터 안철수 그... 그러니까 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싸잖아요 공대생들이 거기서 아싸예요 공대생들이 아싸인데 인싸는 누구야? 인싸요? 검사야? 검사! 검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규제! 그리고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규제!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제 오해하실까봐 블록미디어는 중립적인 미디어예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그런데 답답해서 하는 얘기 답답해서 왜냐하면 맞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면은 암호화폐 업계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 대표님 말씀대로 이 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이제 IT라 판교에 가 있고 수사! 검사! 경찰! 이런 또 저 엊그저께 합찰무장도 곧 때렸는데 아 그렇죠 뭐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막 주식 매매를 했대 뭐 이런 주식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니까 신산업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같은 것이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들 자체가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주식이 훨씬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립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빠르게 얘기하고 하니까 조금 없어오고 있지만 제가 2021년 방송기자 대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중립적인 언론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해주시고 아래에 그린 0823님이 김남국 때문에 그건 좀 점점 하셨는데 실제 취재해보면 김남국 사태가 영향을 미쳤어요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사태를 보고 아 이거를 빌미로 해서 가상자산을 좀 빌미로 해서 공세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어떤 한 산업의 이제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학 없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다 그 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상자산을 지능하거나 아니면 뭐 소비자한테 아니면 투자자한테 이렇게 하는 게 표가 된다는 거를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상자산 투자하는 인구가 천만 명이라니까 그중에 20대 40대가 80%이면 800만 표가 지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50대 서우대에 나온 남성이 80%입니다 20대 40대가 없어요 20대 40대가 많이 한다는 거를 20대 40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상자산 관련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를 하게 하려면은 김남국 의원께서 국회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코인 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셔가지고 전파시켜야 돼 맨날 주식만 하는데 미사일 날아오는데 합참 의장 후보자는 주식을 거래를 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코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이걸 돈 벌 수 있어라고 하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알려줘야 그래야지 이쪽 법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코인에 김남국이 묻어버리니까 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코인 자체가 약간 비도덕 비윤리로 프레이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말하기가 꺼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투자가 아니 주식도 사기가 많잖아요 주식이 비윤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시세도 조정이랑 미공개 정보 거래 이런 게 비윤리적이니까 코인 자체도 코인이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이걸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비윤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가 발전되어야 되는데 코인 자체가 좀 투기성이다 이런 이미지가 사실 있잖아요 이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보완을 하고 좀 정치인들한테 그런 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인 자체가 실무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혈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우리가 욕만 할 게 아니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되는데 욕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 지능하는 게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록미디어 jj크립토라이브플러스는 고급진 방송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욕만 하면 안 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블록미디어 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읽고 투자 결정을 할 때에 이런 정책이나 법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러이러한 거는 잘 눈여겨보셨다가 이거를 투자 결정할 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팁이 있으면 정치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국회 주의가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게 있어요? 일단 그런 거를 잘 알면 제가 이제 큰 부자가 됐겠지만 제가 큰 부자가 아니라 이 꿀팁들이 그다지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게스트를 잘못 보신 것 같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보면 어떤 사안들이 힘 있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좀 추진하려고 마음먹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국회와 협의 없이 청와대가 좀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용산 용산이죠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최근에 이번에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는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을 엄청 많이 쓰는데 서울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국회랑 협의하지 않고 당정청에서 미리 세팅해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일정도로 이제 진짜 협의를 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시즌을 보고 미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움직입니다 아니 그래서 공매도 금지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랐느냐 처음에 하루 정도는 올랐는데 그 다음은 또 아니었거든? 그렇죠 그러면 하루짜리잖아 이거는 하루짜리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외국의 해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러니까 한국에 투자 못한다 이렇게 아니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냐 투자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사실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서울경제신문 같은 데서 단독으로 쓰기 전에 미리 알면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 방법 없어요? 아 그거 알 방법은 기자는 기사가 나올 때 압니다 그거 알 방법은 아마 그분들이 알지 않을까요? 용산에 있는 분들이? 할지 안 할지? 문제는 근데 그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 스케줄의 흐름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이 가까워 오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공매도가 이슈라면 그 즈음에 변화가 있을 거고 선거가 없는 시즌에는 변화가 조금 없거든요 그때 싸우는 이슈들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년 4월쯤에는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 결정을 한국에서 해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하여튼 시기가 겹치는데 그럼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도식, 부동산, 코인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엄청 포인트를 확실하게 준 게 부동산이거든요 이번에 1기 신도시 재개발도 허용하겠다고 민주당에서도 들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전략과 싸우기 위해서 두 당이 아마 부동산으로 크게 맞붙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코인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몰라요 싸우려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아 우리가 고품격 투자 방송이니까 부동산 얘기도 좀 하자고요 지금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도 그러면 비슷한 정책이 지금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내놨죠 1기 신도시 있잖아요 군당 일산 이거를 재개발할 수 있도록 좀 해주겠다 군당 일산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 주변에 신도시를 지을 수 있게 좀 해주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일 핫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메가서울, 김포편이 비롯해서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이슈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부동산이 경제적으로는 메인 이슈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부동산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아요 높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현금 들고 있으면 무슨 걱정이겠어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이거 부동산 괜히 건드리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건드려서 잘되면 로또, 안 되면 문재인과 김현미 탓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걸 벌써 몇 년 전 얘기를... 그러니까요 저한테 화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용산이 그렇게 하세요 지금 검색해보세요 다 문재인 탓이라 그래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부동산은 약간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이거 말이 되거든요 신도시를,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를 재개발하게 해준다 더 좋게 만들어준다 이것도 그 동네 아파트 가게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용인에 뭘 새로 만든다 이런 것도 그 근처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돈 있는 경우에는 그게 되지 그렇죠 줍줍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그래서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어쨌든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찍어 눌러서 은행들 보고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되느냐에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금리를 아직 낮추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제수익률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마는 연준의 태도는 금리를 지금 내린다는 아니에요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부동산은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무튼 주식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식 아니면 코인인데 그렇죠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주식이요? 주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들어오진 않는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매도 이슈 보면 알겠지만 지금 불나방처럼 붙고 있어요 민주당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공매도 금지하겠다 했을 때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투자 환경이 흔들린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원조야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완화 정책들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가 대책도 나왔잖아요 그 이제 기관이나 개인이랑 조건을 같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을 좀 강제로 띄우려는 시도는 아마 4월 총선 이후까지는 계속 이어지긴 할 거예요 그게 실제로 뜨느냐 안 뜨느냐는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총선 때까지는 주식시장 띄우기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편하게 해주는 부동산 완화에도 나설 것이다 그리고 코인은 양당 다 모른다 없어요 정책이?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찍은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잘 안 됐어요 이상하게 저는 꼭 엇박자를 타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제 쪽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제가 생각해보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정책에 큰 흐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MB 정부는 우리가 잘 알지만 MB 정부는 4대강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청계천 지금 우리 청계천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런 어떤 개발을 통한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초창기에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덜컥거려서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결국은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테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거 창조경제 이런 게 옛날 거를 옛날에 DJ 정부 때 있던 벤처투자의 시즌2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드라이브를 잘 걸었거든요 그때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주요 도시에 그런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만들어져서 투자도 하게 하고 이런 게 됐어요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이 애매했던 게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돈 퍼주기만 했어요 뭔가 이렇게 생산성 있는 뭔가를 하기에 조금 그런 아이디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시국이 불안정했으니까 그런 상태니까 욕들어 먹을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도 실패했고 문제인 정부요? 너무 지금 너무 예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이니까 고풍격 방송이니까 실패했다고는 뭐라고 그래? 실패했는데 고풍격 방송이니까 그렇지 사실 사람들은 상륙하고 있습니다 실패라뇨 그렇게 착한 말로 포장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려요 저희 생각은 제 개인 생각은 블록미디어 생각이 아니고요 보수 쪽의 대통령이든 진보 쪽의 대통령이든 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MB는 자기 전공이 건설이잖아요 현대건설 출신이니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아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모들의 말을 잘 들어서 창조경제 최경환 이런 걸 했어요 테마가 있어요 나는 지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도 멍청했지만 본인이 어떤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풀어 이런 걸로 갔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부동산은 엉망진창이 됐지만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용산은 경제브레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압수수색 하시잖아요 회사도 압수수색 아니 경제브레인 경제를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지금 용산의 마인드를 잘 펼치신 것 같아요 테마가 뭔지 모르겠어요 테마는 압수수색 그러면 안 되고 안 되죠 테마가 없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상자산이 테마 될 수 있는데 그게 NFT랑 초반에 분할 시장이 있었잖아요 새로 하는 시장에 관해서 증진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시기가 좋지 않았던 건 있긴 해요 루나테라 사태 관련해서 이걸 잘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정부도 미스했지만 대중을 설득하는데도 조금은 어렵지 않은 시기였나 그래서 아마 다음 총선 이후에 또 집중하셔야 할 게 정치권에서는 지금 총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동시에 대선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대선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 바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데 그때 블록체인이라든지 넥스트 아젠다를 누군가는 제시해야 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넥스트 아젠다를 제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약 틀이 있다면 그런 데에서 아니 이러는 진흥해야 우리가 조금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야 사실 정치권이 변할 수 있기는 합니다 영원히 표가 되는지 영원히 모르면 영원히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권 대표님 이제 경제정책 뭐 이런 정부정책 관련해서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모시려고 하는데 나와주실 거죠 네 지금 근데 그린0823님이 고품격 코인 얘기나 해주셔서 약간 이런 정책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사람들이 조금 슬퍼하는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그러면 좀 고품격 코인 얘기를 좀 배워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인 정책이 내년 7월 달에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실행이 돼요 그렇죠 그 법 자체가 지금 전른발이법이에요 이 법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는지 과제가 있는데 우리 이제 고 대표님 짬바로는 정치 취재를 오래 해본 짬바로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서론처럼 한 거니까 다음에 보시면 그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7월에 하는데 이게 되게 처벌 조항이 엄청 세거든요 1년 이상 유기징용에다가 손실액의 3,5배 이상 이렇게 내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는데 만약에 통선이 끝났는데 끝났는데 경제가 애매모호하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와서 비트코인이 조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분명히 유의할 거예요 그거 조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거 7월까지 유의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눈치 볼 거거든요 법은 이제 일단 7월에 발효가 되는데 저는 세금 문제나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앞에 세금이 조금 불합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A코인에서는 돈을 벌었고 B코인에서는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 번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요 잃은 코인은? 잃은 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합산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합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아예 코인을 안 내는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법이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헷갈려요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만약에 대표님 고 대표님께서 지금 보신다면 이런 어떤 미래의 먹거리의 아젠다를 설정할 만한 정치인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거 한번 이 사람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번에는 국회의원은 안 됐는데 지난번에 국회의원 하셨던 김성식 의원이라고 했어요 한나라당 출신에다가 국민의당 하셨는데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깊게 보셨고 지금도 의원이 안 됐지만 체위배 의원님도 되게 많이 보셨어요 현역 의원 중에서는 왜 잘 안 보일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대권 후보 중에는 없어요? 잠재적인 대권 후보요? 지금 여러분들 아침 대선주자 다음에 다 못 나올걸요? 윤석열 아버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정치와 경제 또 법률과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옥서폴리틱스의 한국 대표 맡고 계시는 고승혁 대표님 모시고 조금 잡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음번에 한번 또 고 대표님 모시고 더 진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